우선 맛만 보자, 그냥. 말 먹어. 자,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그 제발 그 모자 안 어울리니까 벗으면 안 돼요? 아, 삭발보단 낫지. 아, 모자가 안 어울린다니까요. 안 어울려. 모자가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 그냥 추워, 그리고 지금. 익숙해가지고. 그 가루가 하얀색이니까 티가 안 나겠네. 국물에다가 넣어버려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까지 다 먹게 되잖아. 아니지. 내가 몰래 니들 이제 먹방 찍는다고 할 때 내가 오면 이따가 한 그릇에다 따로 타서 딱 갖다 줄 거야. 그러면 먹겠지? 어. 야, 상남자 형 몰카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우리가? 없지. 맨날 시키면 나만 속이기만 하네. 아, 오우야. 아, 오우야. 아, 오우야. 아, 오우야. 나는 걱정이랍니다. 오우야. 아, 오우야. 아, 오우야. 아, 오우야. 아, 오우야. 아, 오우야. 아, 오우야. 놀랐다, 놀랐다. 여기, 여기. 다음, 다음.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저 뭐야. 시름이기고 아주. 어, 기가 올라가지고. 네. 아, 아침마다 시름이기고 그걸 보고 출근한대. 하하하하하. 나 그 얘기 듣고 진짜 열받아가지고 중부를 하잖아. 우와, 들었다. 오우야. 오우야. 이거 닭이에요. 왜 이렇게 커. 이거 저기 엄마가 한 마리 주신 거야. 이야. 그 닭 삶아 먹으라고. 캡사이신 어디다 놔뒀어요? 캡사이신 벌써 저기 옆에다가 빼놨지. 이거, 이거 말하는 거죠? 응. 어, 그거. 왜, 왜 이렇게 가까이 돼? 얼굴에 뿌리고. 하하하하. 야, 이거 진짜 실명데 실명. 하하하하. 치워 치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크다다. 엄청 큰데? 형, 오늘 잠시만요. 멧돼지 사냥 갔다 온 거예요? 어. 멧돼지 사냥 때문에 지금 오신 거예요? 하하하하. 준비됐어? 준비됐어? 까끗한데요, 우리. 무슨 과기를 갖다 놓고. 닭을 갖다 놓고. 그리고 벨을 줄 때 내가 이렇게 닭을 줄게. 나? 형. 헷갈려. 헷갈리면. 안 헷갈려. 어떻게 안 헷갈려? 아니, 이제. 다 돼. 와. 참. 아, 근데 이거. 아무튼. 맛만 보자.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비 muss, 비둘 비 sunroom Até use. 야, 맛있겠다, 이게. 장갑을 내가 딱 들고. 자, 뜨거우니까 내가 장갑기고 뜨거워. 와아. 한국어치럼 많이 먹어. 아이고. 개가 먹는다, 먹어. 아, 물을 뜯어버리네. 아, 맛있다. 토종닭이야, 그래도. 아니,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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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우선은 찍고 나서 먹어야지. 맛보라 그러는데. 아, 조금 있으라고 그냥. 다 나오게 찍어야지. 맛보라 그래. 뭔 맛을 봐. 국물. 아니, 조금 이따 먹으라고 그냥. 그게 뭐 느끼해가지고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래? 야아. 아, 안주 좀 줘보세요. 아, 뜨거워. 아우, 뜨거워. 어우 씨. 어우, 막 손이 가득하거든. 야, 뭐 세 번씩이나 먹으라고 해. 다 잘라내야 된대. 국물. 아아. 아아. 나는 조금 이따 먹어야 되잖아. 아, 이걸 보여줘. 자, 맛보라 한 잔 먹고. 자, 맛보라 한 잔 따라주는 게 느끼해. 니네 돌이. 이거 찢어가지고. 야, 두 마리 싸먹을 거야. 아니, 왜 한 마리 총으로 해도 돼? 아니, 난 몇 대씩 먹는 줄 알고. 아, 두 마리 가져가던데. 아니, 그거 다 못 먹는다고. 딸하고, 먹죠. 짠. 이야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드요? 시. 메드? 미친. 미친 크리스마스. 아우. 제반이 이게 너무 크다. 어우. 제반이 이게 너무 크다. 어우. 딱 좋은데, 형님. 아이고. 먹어봐, 맛있어. 아, 띠리띠리 형님이. 띠리띠리 형님이 한 거죠? 아니, 내가 했지. 네. 맛있다. 음. 간 맞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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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게 해야 되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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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빨개지지. 아니, 청양고추 조금씩 더 해서 먹어. 뭘 장난하지, 이런 나라. 늦기 전에 매운 데는. 맵고 나니까 형님 드신 거 아닙니까? 어딘걸? 드셔보세요. 뭐? 뭐? 드셔보시라고 해. 뭘? 이거, 형님. 뭘? 이거, 형님. 난 고무장갑 빼고 먹는다니까, 좀 이따가. 난 고무장갑 빼고 먹는다니까, 좀 이따가. 아니, 이거 숟가락은 드셔보시라고 해. 뭐 숟가락으로? 드셔보시라고 해. 아니, 드셔보시라니까. 아니, 뭐가 이상하다는 건데. 아니, 그 국물 한 번. 아, 진짜 ㅈㄴ 왜요? 아니, 육수에다가 청양고추를 한 5개 넣었다고, 통으로. 아, 이게 이런맛이네. 매콤한데. 참. 참. 드셔보시라고 해. 왜? 이걸 왜 내가 먹어? 캡사이시타. 그냥 한 두, 세 숟가락 넣었나? 그게 아니라 저 안에 다 넣은 것 같은데. 저 그릇에 있는 거 맞죠? 다 넣었죠? 아니, 손을 마셨거든. 네. 와, 이거 근데. 긴장이 엄청내네. 이게. 해보니까. 나 이걸 집어갔잖아, 형. 그때부터 막 손이 뜨거워서 떨리는 게 아니야. 와, 나는. 이 숟가락으로 쏘기는 것도 잘 안되네. 네. 와. 그래도 매기긴 매겼네. 아, 그럼. 이건 엉떠한 거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 형. 난 그 다음에 손이 막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처음에 저걸 먹을 날 했거든. 네, 네. 그래. 근데 난 왜 갑자기 손 먹지? 아니, 고기 넣어준다고. 난 솔직히 깜짝 놀랐다고. 네가 손이, 손이 넣어 봐가지고. 처음에 막 마셨잖아. 네. 목에서. 네. 당했다 싶더라. 당했다 싶었어요. 자. 매드 크리스마스라. 장난으로 한 건데. 진짜 매드 크리스마스 같네. 나는 그런 게 안 들어와, 귀에. 아, 그래요?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형님, 영어를 아예 모르시니까. 오케이, 노만 하는데. 뭐라고요? 오케이, 노. 매드 크리스마스, 형님. 뭔 뜻인지 모르죠. 야. 메리 크리스마스 한 줄 알아. 메리가 뭐예요, 메리가. 메리, 우리 저 개 이름 메리.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서. 화이트 캣사이신 몰카. 와. 후.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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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